안녕하세요 변승재 전문가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 스테폰코인에 대한 매매 전략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텐데요. 우리 스테폰코인 같은 경우는 우리 주봉상으로 큰 그림에서 봤을 때 과거에 약 4,400원, 4,500원 수준에서 최근에 200원대까지 낙폭을 확대를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상장일에 신저가를 찍고 그리고 나서 반등 중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작년 연말에 대략 280원 정도까지 시세가 하락을 하다가 그리고 반등이 어디까지 나왔느냐 하면 대략 890원 수준까지 한 3배 정도의 시세가 나왔었어요. 그렇게 1월 그리고 2월달 폭발적인 시세가 두 달 동안 나오고 그리고 두 달 정도 조정받고 또 잠깐 반짝 급등했다가 또 한 달, 두 달, 세 달 내리 조정받고 지금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쳐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개월 정도 조정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1월달, 8월달, 9월달까지는 여러분들 충분히 기술적 반등 누려보시는 게 좋은 신저가 구간이 되겠고요. 6월달 어떤 악재가 있었냐면 SAC에서 여러 암호화폐들을 미등록증권 혐의로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저가 얼마? 335원 가격을 이탈하면서 하락 A, B, C 파동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지금은 과거의 낙폭의 일부를 회복하고 그리고 이 과거의 지지라인 때였던 335원 가격을 탈환하기 위한 준비 단계에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가격은 235원에 매수하면 좋겠지만 그 기회는 이제는 조금은 어렵다. 왜냐하면 과거의 저항라인이었던 260원, 270원 위 매물대를 지켜주고 반등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조정시 여러분들이 265원 그리고 265원 그리고 235원까지 빠지기는 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여기서 두 번의 저점을 다져줬기 때문에 이제는 265원, 스테폰 코인 이퀄 265원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설정해서 위 가격을 이탈 안하고 반등하면 첫 번째, 335원까지 플러스 20% 정도의 초단타 시세를 누려본다. 그리고 이 자리를 돌파했을 때는 위로 상반 굉장히 크게 열려있는 거 보이시죠? 첫 번째, 3월 10일 폭락장에서의 저점이었던 400원 가격까지는 한큐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400원 가격을 강한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돌파했을 때는 위로 어디까지? 저는 대략 제 임의로 최소 600원에서 조금 운이 좋았다고 했을 때는 850원 수준까지 충분한 무슨 시세? 단기 시세를 누려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우리 스테폰 코인으로 최소 30%에서 많게는 100% 이상의 단기 시세를 누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밑으로 265원 가격을 선 구워두시고요. 위 가격을 안 깨고 반등할 때 여러분들 메스터점 잡아서 공략하시고 위로는 335원 돌파 여부 그리고 400원 가격을 다시 탈환하고 추가 횟수를 기록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관심있게 추적하시면서 우리 스테폰 코인, 물리신문들 추가 매수해서 평당가 낮춰놓고 시세 분출되면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 계좌 복구 수익 실현의 기쁨을 같이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스테폰 코인이 저점이라는 걸 알겠는데 바닥에서 매수할 우리 예수금이 없습니다. 자 우리 대출 받아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배팅을 해놨는데 그냥 코인만 사놓고 이거 가지고 부자가 되기를 바라는 거는 옳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투자 주체가 내가 돼서 내가 판단한 나의 전략이 예상처럼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았을 때 이상한 데 사서 허황된 꿈을 꾸는 게 아니라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았을 때 우리 대응을 하고 그리고 바닥에서 반등할 때 다시 네 그 전략을 보수해서 혹은 추가 대응을 하셔가지고 수익 실현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과정을 만들어 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금이 부족하신 분들도 좀 단타로 빠르게 수익을 챙길 수 있도록 제가 추천 문자를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하단 제 개인 번호로 대한민국 대한민국 우리 전국 1등 의미에서 1번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추천을 문자로 답변을 드리고 있어요. 최근에는 웨이브코인을 제가 추천을 드렸는데요. 6월달 추천드린 웨이브코인 1950원에 잡았는데 3,800원까지 일주일 만에 90%가 이제 복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30%만 수익을 내려고 했는데 예상보다 더 많이 가가지고 90%의 익절이 됐고요. 그리고 이 코인뿐만 아니라 우리 이 캐시코인도 이번 뭐 지난주 이제 급등했죠. 10% 수익 내려고 들어갔다가 33% 2억 2천 이제 투자 수익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비트코인 캐시도 우리 10% 수익 내려고 들어갔다가 네 115% 플러스 5,700만원 익절을 할 수가 있었고요. 자 비트코인 캐시 77% 1,500만원 익절 비트코인 34% 200만원 익절 카바코인 자 270만원 37% 익절로 완료가 됐고 자 비트코인 캐시 70% 급등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코인들을 제가 10% 수익 내는 걸 목표로 이제 실시간으로 추천도 드리고 문자도 드리고 소통방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나도 하루에 10% 정도의 수익이 작은 수익이 아닙니다. 절대로 작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 하이파이도 10% 목표로 들어갔다가 500원 위로 쏴가지고 25% 수익으로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루에 10% 100만원씩 20일을 수익을 낼 수 있다면 한 달에 2천만원 수익입니다. 그러면 원금 천만원에다가 2천만원 더해서 3천만원 가지고 투자를 진행하세요. 그리고 하루에 10% 하루에 300만원 익절 곱하기 한 달 그럼 6천만원 수익이에요. 자 그럼 천만원 가지고 두 달 10%씩 한 달에 20일만 익절을 하면 자 6천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 코인시장 암호화폐 시장 매일매일 꾸준하게 10% 수익 챙기는 걸 목표로 매매 대응하시고요. 그리고 몇 10% 몇 100% 크게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오는 게 아니니까 하루에 딱 10% 자 2천만원 기준 10% 하루 200의 수익을 챙긴다. 이렇게 20일을 매매하면 4천만원이다. 그럼 원금 2천만원을 더했을 때 6천이 되고요. 이 6천 가지고 하루 10% 수익 챙긴다. 하루 일당 600만원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수익을 챙길 수 있다면 10% 수익을 챙기더라도 하루에 5% 수익을 챙기더라도 이게 정말 여러분들 작은 수익이 아니니까요. 계속해서 우리 7월 달에도 제가 급등 나올 수 있는 코인들 계속해서 단기 시세 타점들 잡아 드릴 예정이니까 혼자서 전략 세우기 어려우신 분들 하루 딱 10% 수익 내는 걸 목표로 여러분들 문자 그리고 매수사인 공부하시고 그리고 하단 제 개인 번호로 대한민국 전국 1등의 의미에서 1번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바로 내일 아침에 들어갈 수 있는 코인을 답장 문자로 답장해 드릴 거니까요. 추천 문자 답장으로 받아보시고 여러분들도 빠르게 수익 낼 수 있는 기회들 여러분들 선점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오늘 영상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웨이브코인도 90% 정도의 큰 수익을 노려볼 수가 있었지만 아까 어디 갔죠? 어디 갔습니까? 스테픈 여기 있죠. 스테픈 스테픈 코인도 지금 이 밑에 디지라인 265원 가격을 이탈하지 않고 반등하는 가격에서는 우리 구독자분들 스테픈 코인 보유자분들 저점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시고 1335원 뚫어낼 때 여기서 거리랑 붙으면 단기 시세 폭발하는 자리니까요. 압도적인 수익 폭발적인 수익 대시세 폭등의 기쁨을 여러분들 계좌 수익으로 플러스로 만들어 가시고 우리 수익 많이 챙기신 분들은 개인 번호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문자도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